숨쉬기도 힘들 만큼 힘들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버틸지 잘 모르겠어요. 원래 사람 사는 게 마법의 길과 비슷해서 말이다. 힘들다 힘들다 하면 그 길이 더 길어지지.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 그 길이 줄어들지. 그러니 네 인생한테 괜찮다 괜찮다 해 주거라. 할아버지. 아픈 것도 쌓이고 기쁜 것도 쌓이고 그 수많은 대가들이 쌓이고 쌓여야 결국 너를 만들고 인생이 되는 거다. 허니 쌓이는 그것들은 두려워 말거라. 그 또한 다 지나가느니.